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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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수석 부풍사고로 인해 닥터부 동맥이 찢겼습니다. BP 160, 심박수 80회. 다른 지방은 없다고 합니다. 야, 이 동맥이 없겠습니까? 일단 누구도 있어. 예, 알겠습니다. 야, 이 멍청어. 너 피모를 아뜨리 포인트도 몰라? 아,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그 원자는 뭡니까? TV 때 부서진 지시대가 복부에 박힌 모양입니다. 이, 이 프라시비 60 너무 낮은데? 라인 잡고 노멀 셀라인 풀트록 하면서 이송해요. 네. TV 완전돼요. 반성, 예상 안 잡았습니다. 맥박하고 산소포화도 체크해요. 좀 잡아. 하은이 아버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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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은이 아버님. 제 말 들리세요? 아버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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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말 들리세요? 저 보이십니까? 예? 같이 오신 거예요? 이 병원으로 같이 이송되신 겁니까? BP가 160, 선소포화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. 제가 책임지고 찾아서 치료할 테니까 아버님부터 처치 받으세요. 예? 아버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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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하은이랑 하은이 엄마 책임지고 찾아서 치료할 테니까 아버님부터 처치 받으세요. 아버님. 제가 약속할게요. 제가 약속할게요. 예? 아버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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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습니다 선생님. 아버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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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줄 차지